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. 휴일 잘 보내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이 영상 뒤에 올릴 5개의 영상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. 산천군 지원으로 제작을 하게 됐는데요. 원래 산천군이 약초축제로 유명한 곳이잖아요. 약초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실은 코로나 때문에 축제를 못하게 됐어요.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서 우리 농민들을 돕겠다고 산천군청 쪽에서 제작을 의뢰를 했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선택을 받아서 산천군에 내려가서 몇 가지 영상을 찍어서 올립니다. 광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민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좀 노력해서 올린 영상이니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해서 미리 양해 말씀드리는 영상 올립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